75. 4월 11일 목요일 75. 4월 11일 목요일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감사합니다 김치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식당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죠? 한국은행 옆 건물 2층입니다 한국은행 옆 건물 2층입니다 주차 가능해요? 주차 가능해요? 식당 식당 위치 위치 은행 은행 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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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 1 1 2 2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